2021 탈석탄 탄소중립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충남도 주체로 예산에서 개최됐습니다. 오늘 행사에서는 한정혜 환경부 장관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,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했고 양승조 충남지사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50%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40%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. 또 함께 참석한 충남도와 인천시, 강원도, 전남도는 타해석탄 동맹 가입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 채택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문했습니다.